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아주 찬찬히 어떤 일의 전후를 복귀해 보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구 대선은 끝났지만 정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선거 결과가 선거 조작 전문가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 3월 9일날 오후 7시 30분 방송 3사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0.6%포인트로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수가 튀어나왔고 감격한 나머지 송영길 당대표는 눈물까지 흘렸고 그리고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터져나왔습니다. 반면에 0.6%라도 승리한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다소 맥빠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린다고 하지만 패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고 후보 이름을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연호하는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쩌면 대단히 불가사의한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해설을 더하면 그만큼 민주당 수뇌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상황에 됐든지 간에 반드시 당선된다 이런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깜깜히 여론조사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오차 범위 박흐로 이재명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수뇌부는 무엇을 믿고 이재명 당선을 확신하고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 부분을 한번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라는 점은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재명 캠프에서부터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다루온 이건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선거기술자들의 실력과 경험을 아주 크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평을 자주 SNS상에 올리는 호식 리 님이 왜 패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민주당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까 환호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논평을 올렸습니다. 아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논평입니다. 호식 리 님의 주장입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는 출구조사에서 무슨 초상집 분위기를 내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번 3구 대선에서는 0.6% 차이로 패배할 것이란 예측에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이 박수를 쳤다. 참 기이한 일이다. 비평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큰 차이로 질 것을 예상하다가 박빙 승부 소식이 나오니까 좋아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런 헛소리를 찌꺼리대고 있다. 인간의 심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패배할 것이란 예측에는 그것이 10%로 찍은 10표 차이로 찍은 간에 침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아마도 개시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개시라는 것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 조작 기술자들로부터 어떤 귀띠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호식 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선가 지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선거 기술자들로부터 출구조사에서도 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와도 절대로 침울하지 말고 이길 것이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벌려라. 결과는 1% 차이로 승리하게 된다. 제 설명은 송영길 당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테니까 푹 주무시고 나중에 당사에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한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송영길 당대표는 0.6%의 패배라는 출구조사에서도 감격에 눈물을 흘릴 정도니까 뭔가 확실한 그런 언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호식리 님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이런 지령이 귀띔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초반에 이기다가 12시 넘어서 역전이 될 때도 나는 이긴다 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다. 당선 소감도 미리 작성해 놓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불안하게 되다가 급기야 새벽 2시 넘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 유력이 떴을 때 쇼크를 먹었다. 심장마비가 안 걸린 게 의심스럽다. 화가 잔딱 치밀어서 패배 선언을 하러 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다. 패배자의 절망감은 없었다. 믿었던 양모 씨를 씹어먹을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왜 마지막에 부정선거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길 것으로 셰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다. 양모 씨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개표 중에 여기저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개표 중단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소동 때문에 순조롭게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정선거를 모르는 무지한 정치평론가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알아야 된다. 당선자는 절반의 승리를 한 것뿐이다. 겸허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분들은 분당에서 개표 사무원을 했던 강주연 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이다. 사전투표함을 개봉하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다발로 나왔습니다. 기표 도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사람이 찍어서 한 사람이 소행인 것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통에서 700 내지 900표 정도의 괴상한 표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의 표가 10장 중에 9장은 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당일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기표 도장이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찍혀져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의 표가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호식 리버님이 남긴 그런 소견입니다. 아마도 막판 역전극의 주역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기획한 것은 확진자 당일 투표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아마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론합니다.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상당수의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실패하고 말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박주연 변호사가 찍은 3월 5일 날 59분짜리 영상 은편구 신사일동 확진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등장해서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3월 5일 날 확진자 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팩이나 종이상자 플라스틱 속구리 등에 담아서 투표함으로 옮기다가 바로 현장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어겼습니다. 격렬한 항의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관리관은 유권자가 투표하며 직접 표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 소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3월 5일 날 언평구 신사일동에서 발생한 이미 기표된 이재명 후보의 기표된 표가 발견되고 그리고 속구리 박서 이런 데다가 표를 넣는 직접선거를 위반한 그러니까 그 박서를 가져가다가 그냥 표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표를 쑤셔넣는 마지막 작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확진자 격리자 투표 시간은 3구 대선 날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난 이후에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를 모두 다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가능한 목표 득표율에 맞추어서 위조 투표지를 수량만큼 투입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결국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지고 3월 5일 날 저녁에 59분짜리 동영사항이 수백만 명이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6일 날 10시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김웅 유경준 이영국회 의원들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을 했고 이 자리에서 김세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3월 6일 날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 논란 유감을 표현하고 선관위의 갱의 설명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3월 8일 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혼란에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3월 9일 날 확진자 당일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근혁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이 도우신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